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RDS 서비스의 콘솔을 접속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런 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오셔서 이 RDS라고 되어 있는 서비스 있죠? 스토리지 앤 컨텐츠 딜리버리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밑에 보시면 RDS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콘솔 환경인데요. 여기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또 보안과 관련된 설정을 세팅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DB Instance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걸 클릭해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EC2와 마찬가지로 한 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B Instance가 만약에 5개가 있다면 5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 Launch DB Instance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자신이 쓰고 싶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MySQL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B Instance Details에서는 여러분이 생성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들을 조정하는 건데요. 이 라이센스 모델은 그냥 general public 라이센스 밖에 없습니다. MySQL 같은 경우는. DB Engine 버전은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버전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디폴트 값은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좀 더 높은 값이나 아니면 낮은 값을 선택하고 싶으시면 그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DB Instance 클래스는 여러분이 설치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어떤 스펙의 장치에서 돌아갈 것인가를 지정하는 건데 가장 저렴하고 하지만 또 가장 느린 하드웨어는 마이크로 인스턴스입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티어가 주어지죠. 그리고 DB Instance 클래스는 어떤 스펙의 장치에서 동작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마이크로는 가장 저렴하면서 반대로 가장 느린 서버가 마이크로고요.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뒤로 갈수록 더 좋은 더 높은 사양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거고 그만큼 더 비싸겠죠. 그리고 마이크로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이 IDS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티 AZ 디플로이먼트 AZ라고 하는 것은 가용성 지역이라고 해서 Availability Zo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역 안에는 여러 개의 물리적으로 공간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데이터 센터들이 가용성 존, 다른 말로는 Availability Zone 또는 AZ라고 부르는 겁니다. Multi AZ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가용성 존에다가 머신을 만들고 각각의 서버들을 두고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할 때 그것들이 두 개의 가용성 존에 동시에 추가, 삭제, 수정이 되게 되도록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만약에 한쪽 가용성 존에서 장애가 발생을 하면 나머지 대기 상태에 있었던 가용성 존이 자동으로 붙으면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Multi AZ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No를 하게 되면 이 가용성 존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Yes라고 하게 되면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걸 선택한 이유는 유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더 저렴하지만 조금 더 장애 상황에서 융통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uto Miner 버전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계속해서 변화 발전에 나가는 소프트웨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버전이 계속 저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MySQL 버전이 더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을 때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Yes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건 언제 업그레이드 되느냐? 이것은 maintenance time 여러분이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maintenance라고 하는 것은 유지보수인데요. 그 유지보수 타임을 언제, 어떤 요일에 몇 시에 몇 시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그 시간 안에서 이 아마존 웹서비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마이너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잠깐 시스템이 멈추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Allocated Storage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얼만큼의 용량을 할당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최소 5GB, 최대 1TB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All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밑에 UseProvisionedIops라고 하는 옵션이 있죠. Iops라고 하는 것은 Input, Output, Per Second의 약자인데요. 그 스토리지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장치가 얼마나 빠르게 입력과 출력을 수행하느냐 라고 하는 지표가 Iops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00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100GB까지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에 지정을 하게 되면 1000GB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따라서 위쪽에 있는 여러분이 활당해야 되는 이 데이터의 용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만약에 7200rpm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는 75에서 100 사이의 Iops의 수치를 갖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키피디아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각각의 디바이스에 따라서 Iops가 얼만큼의 속도가 나온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수치는 위키피디아에서 Iops를 검색해서 거기에 나오는 디바이스들의 어떤 속도를 비교하면서 체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105GB만큼만 지정을 하고 그리고 Iops를 제가 직접 세팅하지 않도록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B Instance Identifier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성한 여러 개의 인스턴스들을 각자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별자인데요. 저는 OpenTutorialsDB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MasterUser는 이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사용자의 아이디인데요. 저는 egoing이라고 적고 패스워드는 그냥 간단하게 18개를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tinue 누르면 Auditional Configuration이라는 화면으로 넘어가죠. 만약에 이전에 입력했던 것 중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줄 거니까요. 거기 있는 걸 보시고 내용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네임은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생성했을 때 기본적으로 생성할 DB의 이름을 적는 건데요. 저는 OpenTutorial이라는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포트는 3306번 포트를 저는 기본 포트를 그냥 사용을 하고요. 다른 포트를 쓰고 싶으면 숫자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vailability Zone이라고 하는 것은 가용성 존이잖아요. 지금 생성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어떤 가용성 존에다가 지정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Option Group은 제가 뒤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Parameter Group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 설정들을 지정할 수가 있죠. 보통 my.cnf 파일 안에 기술되어 있는 설정들인데 그 설정을 여러분이 직접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Parameter Group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정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Parameter Group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개의 DB 인스턴스들은 똑같은 설정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이 Security Group은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방법 또는 접속이 허용되는 그 접속자들을 지정을 해서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인데 이것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일 누르면 Management Options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Enable Automatic Backup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백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No를 하게 되면 백업을 하지 않는 거고요. Yes를 하면 백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RDS의 백업 서비스는 여러분이 그 백업 용량의 100%, 실제 오리지널 데이터의 100%를 초과하지 않으면 과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밑에 있는 옵션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No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백업 Lentention Period라고 하는 것은 백업을 얼마만큼 보관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거를 30일로 하게 되면 30일 동안 보관을 하는 거고 1로 하게 되면 하루 동안 보관을 하는 겁니다. 백업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백업을 언제 수행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백업이 수행이 됩니다. Maintenance Window라고 하는 것은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지보수는 어떤 장애를 복구한다거나 아니면 버전업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설정의 변경 사항 같은 것들을 반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건데요.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 유지보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는 건데 Start Time Monday로 하게 되면 월요일날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Duration 0.5 hours라고 하게 되면 저 시간 안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시도를 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Continue를 눌러요. 근데 지금 에러가 나고 있네요. 체크를 해제했고요. Summary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LaunchDB Instance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Close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Status의 Creating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메시지가 여기 이 노란색 공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Running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게 되면 정상적으로 DB Instance가 생성이 돼서 여러분이 그 DB Instance를 사용할 준비가 기본적으로 다 끝났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녹색에 Available이라고 뜨게 되면 인스턴스가 이제 여러분이 접속할 수가 있게 된 상태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스턴스의 만약에 스펙을 바꾸고 싶거나 설정을 바꾸고 싶을 때는 오른쪽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고 Modify를 선택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Modify DB Instanc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DB Engine을 바꾼다거나 또는 Instance Class를 바꾸거나 가용성존을 추가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스토리지의 용량을 높이거나 이런 작업들을 변경을 할 때는 이렇게 값들을 변경을 하고서 Yes Modify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Modify를 한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Maintenance Window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시간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해당되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지정한 내용들이 그때서야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Yes Modify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Yes Modify를 하면 이렇게 됐죠. 근데 여전히 Status는 그대로고 뭔가 변경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 뒤에 보시면 Pending Changes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지정한 변경 사항들이 Pending 보류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언제까지? Maintenance Time까지 보류가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정한 Maintenance Time이 되면 쌓여있는 변경 사항들이 그때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걸 클릭한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Pending Modification이라는 부분에 DB Instance Class를 Start Small로 변경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바로 수정하고 싶으시면 Modify를 다시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Apply Immediately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고 Yes Modify를 하게 되면 지금 수정하신 내용들이 바로 반영되게 됩니다. Yes Modify를 했죠. 그 다음에 Refresh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Modifying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죠.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이 인스턴스에 여러분이 지정한 변경한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성한 인스턴스를 삭제할 때는 오른쪽 클릭을 하고 지금은 이 Modify 수정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가 안되는데 여기 Delete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Delete를 클릭하시면 여기 생성한 인스턴스를 삭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Amazon RDS의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더 자세한 사용법이나 여러가지 세부적인 것들은 이 후속 수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